네 헤어메이컵이 끝이 났습니다. 아까워랑은 확실히 다르죠. 오늘은 근데 최대한 자연스럽고 세팅한 느낌이 안 들게 해야 돼가지고 지금 머리도 진짜 볼륨만 살리고 고정도 안 하고 무대 때랑은 아예 다른 느낌으로 진짜 화보 느낌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담았자 그리고 제가 또 갈발로 톤 다운을 했어요. 캐럿들이 또 갈바를 원하는 갈바를 파들이 좀 색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. 오랜만에 톤 다운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. 첫 촬영장! 첫 번째 촬영장 중 딱 대나무 스크랍 하죠? 딱 알잖아요. 흔히 보는 화장품 화보. 그걸 제가 찍습니다. 정말 영광스러운 만남. 한 번 더 촬영장 중 따라서 촬영장 중 한 번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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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장 중 약간 이렇게 활동.. 네 활동.. 네 활동적이고 저희도 첫 번째 촬영장 저희도 너무 좋고 날씨도 너무 좋고 그냥 저를 위한 날인 것 같습니다. 예쁘다. 아까 첫 컷 했는데 너무 이쁘서 마음에 들어요. 미칠 것 같아요. 칭찬이 이렇게 해서. 실적 반지 진짜 잘 나오긴 한다. 무슨 색 보정을 진하게 한 느낌 있잖아요. 자자. 뭐 뭐? 뭐랬지? 저 어머니를 찾으러 왔어요. 어머니가 왔다면. 엄마! 엄마! 엄마가 화보 지금 해? 엄마가 화보 지금 해? 팡팡이 울어. 나 마지막 직장이에요. 진짜 제주 소년이 된 느낌이에요. 제주도 있을 때도 이렇게 안 살아봤는데. 그래서 저 말이랑 같이 쓸 거예요. 말 보이시죠? 오늘 봐 뭐야? 형이야! 반갑다. 오 온다 온다 온다. 오! 아 귀여워. 반가워. 오 잘 타네. 환영한다고? 고마워 고마워. 저기 봐봐. 봐라. 너무 예뻐요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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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다 좋다. 네. 하나. 네 이렇게 해서 저 승관이의 화보 촬영이 모두 끝났습니다. 진짜 바쁜 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. 약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. 너무 힐링이고. 진짜 혼자서 이렇게 찍는다는 게 되게 뜻깊은 일인데. 제주도에서 또 너무 풍경 좋게 수영수는 좋습니다. 말도 말을 잘 들어가지고. 술을 너무 많이 먹긴 했는데. 우리 캐럿군들도 이거 보시고. 승관이가 어 정말 다른 모습이 또 있구나. 그리고 정말 어떻게 잘 소화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뭐 이런 얘기할 때 좀 민망해요. 열심히 있으면 이렇게 괜찮긴 한데. 오늘 너무 고마웠고. 오늘 촬영 끝나고 맛있는 거 먹었고. 흑돼지를 못 말지 않을까요? 오늘은. 흑돼지를 조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한 번째로. 이따가 날씨도 좋고. 모든 게 완벽했던 촬영이 되겠습니다. 엘루코리아에서도 이번. 두 번째로. 완벽화부름 찍게. 드리는데. 네. 정말 예쁘게 봐주셔서.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덕분에. 정말. 자신감 있게 촬영한 것 같아요. 저도. 좀 만족할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. 캐럿분들도. 어. 같이. uth. 안녕. 자Ok. 자고들은 또urposes. 좋은 순간. Last방송을 Coe Po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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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